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요. 안 넘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넘어진 사람은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. 누구든 저한테 눌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 스탭분들을 제가 눌러놓고 나머지 스탭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밑에 분이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해보겠습니다. 저기 스탭분들 중에 체격 너무 크지 않은 분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 들어주세요. 아 좋아요. 굉장히 권장한 분입니다. 굉장히 권장한 분 들어주셨어요. 아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아 진짜 들어와요? 아 전직 누가 유도 선수 있어요? 유도 선수? 아니 가세요. 아니 여기 장사 안 돼요. 여기 가세요. 오래됐어 선수. 아 당연히 안 되지 이거. 하는 거예요? 잠깐만요. 오케이. 1분 30초 시간. 잠깐만 땡 소리야. 잠깐만. 아 벌써 너무 할 것 같아. 작년 폼이 선수신데요? 아 잠깐만요. 살려줘야 돼. 시작! 아 잠깐만. 뭐야?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If you wanna love you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아 아. 아 보셔죠? 아 잠깐만. 이게 격두기 소지수입니다 네? 제가 정리했죠? 아 코피 나요? 저 코피 나요? 네 아 코피 나요? 아 왜 때리세요? 제가 도민이 못했었는데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코피를 내셨습니다 지금 김동현 오늘 티켓백 코피장 진 거라고요? 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훈련법은 3분 안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 힘들 것 같죠? 3분 정도는 버텨 수 있고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나 바로 빨리 쇼 빨리 아 두어 힘들어 아 좋네 하하 좋아요 자 좋아 자 자 오 두어 아직까지는 좋아 그렇지 두어가 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어가 대단한데 자 UFC 빠져들어 자연심 있다 어? 30초 자 30초 30초 3분 앞에 30초 야 이제 그냥 10초 더 지어졌어요 자 좋습니다 오 의왕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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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쉬는 거 집에 가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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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거 집에 가주세요 오 축구하면 뜨게 쪄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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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리 빨리 저희는 일반사람의 주먹이 거의 슬로우로 보이거든요 다 피할 수가 있어요 특히 농담가세요? 아니 주먹 진짜로 다 피할게요 그 대신 한 손으로만 해 한 손으로? 해봐요 다 피할게요 아니 일부러 이러면 일부러 이러면 어떡해요 진짜 마치라니까요 여기 해봐요 진짜 어어어어 다 피하잖아 아이 구루고 아이 구루고 아니 하시네 글로벌으로 아니 하시네 아니 하시네 아니 하시네 아니 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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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직선으로 날리고 세게 날려봐 다 피한다니까 아니 잠깐만 좀 아니 잠깐만 해봐 진짜 다 피한다 이거 오우 다 피한다 해볼까 근데 지금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맞춰보라니까요 아 맞춰보라니까 네 아 진짜 맞춰봐 잘 아 네 아 피해싸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 둘 이러면 안보고 피하잖아요 네 훅 쳤다가 예상안하고 있다가 훅 했다가 해보라고요 에이 다 피하지 이런거 어 다 피하지 이런거 아 악 이걸로 연습하는거에요 안경 벗어봐 글러브 빼고 자 고개를 돌리면 안돼 정면을 보고 계속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피하면 되요 시작 툭 그렇지 툭 안 피했잖아 안했네 여기 있다가 툭 아 맞으면 어떡해 툭 그렇지 툭 그렇지 툭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를 해보세요 나한테 이건 더 잘 피해 어 저거 다 피하지 다 피하잖아 다 피하잖아 너무 빡한거 아니야? 얼굴로 맞춰야 돼 또 피 난다 또 피 난다 오 김동연 연표 정리 중 모르모트 2승 또 피하니 루센이 대회 조종 나 대회 루센스